안녕하세요. 저는 31살 프리랜서 안무가 겸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H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연규입니다. 네, 저는 현재 이달의 소녀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고요. 미세이, 브라운하이드걸스, CLC 등 다수 아티스트 분들과 안무 제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네,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재즈와 에어로빅으로 춤을 시작해서 청소년기 때는 락킹, 팝핀 등 스트릿 장르 안무들을 배워왔고요.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다녀와 미국으로 건너가서 댄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비욘세 디렉터로 알려진 데이나 포글리아라는 안무가의 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동양인 남자 최초로 합격해서 함께 댄스 트레이닝을 진행한 경험이고요. 그럼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. 저 진짜 할 수 있어요. 보이시죠? 어떻게 더 보여드리지? 감사합니다. SMF don't test me here 몸 좀 움직여, not like ill We wanna move and talk about working, cash and girls and 다시 대세계 나의 출신은 알잖아, 내 이름이 뭐라고? 고양이스 클럽에, 클럽에서 큰 무대 기름은 기차, 기차로 까돌았어, 그럼 TV에 질투 받아, 근데 다른 게 뭐 의미해 People love winner, 인생의 진리어 winner, winner is a sinner 나의 타이티비 눈, 내 거슬린 다음에 사서 풀린 채도 나의 너, ring, 위로, 나무시겨, 위주, 클릭 and 열거 Yeah, me and my works, we ready 이 파트판 너와 내겐 case Rapping, breaking, flexing, popping 긴 캐샤할 때 서로가 피스 fighting SMF and I'm right here SMF don't test me here 몸 좀 움직여, not like ill We wanna move and talk about working, cash and girls and 애써 참아서, not three years 따라 좀 하고 바꿔도 마, ring We wanna move and talk about working, cash and girls and SMF don't test me her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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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Everybody dance now I'm good, we wanna move and talk aboutい